안녕하세요. 슈키라 DJ 슈퍼주니어 려욱입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 할 말이 많네요. 먼저 슈키라를 7년 동안 지킬 수 있게 제일 고생한 내 옆에 있는 은혁이 형. 그리고 열심히 군복무 중인 슈퍼주니어의 리더, 이특이 형. 이 두 사람에게 참 고마워. 두 사람이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청취자들과 만나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지. 사랑해 두 사람. 그리고 자기도 DJ였다며 1.5 DJ가 7주년 축하한다라고 말해준 예성이 형. 소집 해제하면 얼른 달려와. 내가 격하게 반길게. 고마워 형. 지금 뮤지컬 하면서 항상 다시 오고 싶다며 노래하는 성민이 형. 형과의 호흡 참 잘 맞았는데. 재미없어. 지금은 혼자 더 잘하는 나 보니까 배 아프지? 형이 내 손 꼭 잡아주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라고 말해줘서 그때 눈물나도록 고마웠어. 이 자리 내가 가운데에 앉지 않고 계속 오른쪽에 앉는 이유는 형 때문이야. 늘 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거든. 형 고맙고 언제든지 돌아와. 청취자분들께 쓰려고 끄적이는 건데 우리 멤버만 말했네요. 어쨌든 지금은 형들, 귀연히 모두 청취자니까 상관없지 뭐. 그래요. 우리 슈키라 청취자분들. 비록 1년 반 조금 넘은 신인 DJ 저 려욱인데요. 예전부터 들어주셨던 분들,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주시는 분들, 또 다른 주파수로 맘돌린 분들 모두. 슈키라를 스쳐 지나가며 제 목소리에 기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랑 안 해주셔도 전 늘 똑같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7년간 감사했고요. 사랑합니다. 매우골림. 나도.